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버지 요즘 세상엔 거의 여자분들이 눈물바람이 많잖아 근데 아버지는 아버지가 눈물바람이 많아 그 소리는 지금 날까지 사시면서 10년이라는 세월 15년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버티고 사셨어요 그러면 아버지 성향이 그냥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그래서 사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어머니 엄마의 성향을 아버지는 비율을 맞춰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5년 전에 분명히 이별수가 들어왔었어야 돼요 5년 전에 이별수가 들어왔었을 텐데 이 엄마가 이혼을 안 해주셨나요? 이제 이혼을 서로 내가 이혼을 하라 하자 그 말은 안 했는데 가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혼 서류를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있으니까 좀 크면은 고려해보자 그러고 또 이제 또 있고 따로 살아요 지금 같이 안 살아요 이렇게 5년 됐어? 아니요 3년 됐어요 그러니까 5년 전부터 아버지 내는 이미 이별수가 들어왔었어야 돼 그래서 그때 도장을 찍느냐 서로 간에 너는 너 나는 나 각자 분명히 살았었어야 돼요 그러면서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서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별한 거는 마찬가지야 그렇죠? 분갈을 했기 때문에 근데 왜 이 말을 하냐면 이 엄마하고의 무슨 금전적으로 뭐가 연관되어 있는 거 그쪽 언니 신랑이 농협에 다녔었는데 주식으로 해서 다 달렸어요 그래서 내 것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물어본 게 전혀 그 생각을 못했죠 왜 그러냐면 어머니로 인해서 아버지 주머니에서 큰 돈이 분명히 나갔었어야 돼요 나가다 보니까 지금은 이별은 서로 떨어져는 살지만 떨어져서 살 수 없는 사이가 엮여있기 때문에 금전적이나 그런 부분은 엮여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지금 골치가 보다 이거를 해결을 봐야 되는데 해결을 전혀 볼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 거는 내 점사가 지금 그렇게 나오는데 해결은 다 됐어요 해결은 됐어요 근데 왜 또 하나 또 하나가 왜 엮여있는 게 또 뭘까요 또 아버지 주머니 아버지 주머니에서 아버지 주머니에서 또 돈이 세워나가게끔 그게 뭐냐면 얼마 전에 이틀 전 이제 이혼하자라고 하면서 집을 제가 예전에 이제 처가 때 그 그 사건 때문에 와이프업으로 해놨었거든요 집을 집 그래갖고 그것을 내가 그럼 가져가마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니까 고심을 내가 많이 했죠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주머니에서 또 크나큰돈이 또 또 떨어져 나가게 생겼다 지금 그러시는데 아버지가 지금 이거를 통틀어서 다 정리를 하신다면 아버지 앞으로 사시는 거에 크나큰 이게 변화가 와요 네 변화가 온다고 근데 이거를 뭐 그 전 처한테 이걸 다 준다고 이제 그 집은 제가 제가 앞으로 돼 있으니까 그것만 내가 나한테 달라 그러면 내가 뭐 다른 것은 바라지 않겠다 이거 이렇게 지금 정의가 됐어요 이혼은 아직 절차는 안 받고 얘들이 얘들이 지금 얼마 전에 큰애는 시집 갔고 둘째 딸이 이제 스물여덟 스물일곱 늦둥이가 열아홉 이러거든요 나한테 이거 전혀 움직여 보이지 않는데 얘들이 아니 이 문서가 그 소리는 지금 지금 이게 둘이 합의가 안 될 것 같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뭔 말이에요 이혼에서 그 소리가 내 말은 이 금전적이나 그런 부분이나 문서 쪽이나 집에 대한 문서 쪽이나 그런 부분에 서로 정리가 해야 되면 서로가 나누던가 뭔가를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집사람이 나는 이렇게 못하겠다 나를 더 달라던가 아니면 어떻게 뭐 자기한테 이익적인 거를 챙길 수 있는 부분적인 거를 자기가 챙기려고 하지 아버지한테 이익이 갈 수 있게끔 나한테는 하게끔 들어오지는 않는데 그건 좀 모르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 그거 하나다 라고만 이야기했었어요 저한테 그럼 아버지는 다 그렇게 정리해서 마무리해줄게 그걸 생각 중에 있습니다 나는 그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요 아니 아까 말했지만 그 집 자체가 와이프 앞으로 돼 있으니까 그럼 너 가져가라 그걸로 끝 하자 라고 그거죠 그러면 아버지 왜 그러냐면 올 수전이나 내년 수전에 아버지가 내 있는 재산이 지금 다 까먹으라는 수예요 수가 그렇게 좋은 수가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만약에 아버지가 그걸 정리를 끝내신다 하면 그 훗날에 왔을 때 내가 왜 그랬을 거라는 후회가 먼저 들어온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버지가 정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가 들어와요 그럼 이혼을 하지 말아 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럼 나는 자기가 헤어지라고 해도 내가 안 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왜 이 말을 하냐면 아버지는 이별수가 없어요 이별수라는 게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건 아버지의 문서지 엄마의 문서는 아니야 네 근데 지금 어머니가 지금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 어찌됐든 간에 근데 아버지는 지금 이 여자 이 엄마가 싫어서 지금 이별을 하려고 하는 것 인데 나한테는 그렇게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근데 나한테는 그렇게 들어오지를 않는다고 아버지가 이거를 이 문서를 이 엄마한테 다 넘기고 난 다음에는 아버지가 지금 변화가 들어온다고 그냥 살기 좋은 변화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무것도 없는 걸로 지금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는 내년 수전에 내후년 수전에 아버지가 거지 아닌 거지가 된다는 소리가 분명히 들린다고 그러고 나면은 어느 누군가가 어느 누구도 아무도 아버지를 돌보는 사람도 없어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지금 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문서로 인해서 아버지의 훗날에 훗날에 내가 내 삶의 변화가 들어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지는 마셔야죠 이별수가 전혀 들어오지를 않았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지금 자기 앞으로 돼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본인이 이제 집을 매매를 해본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소송을 걸어야죠 소송을 걸어야죠 내가 아까 전에 간제도 들어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 네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정리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거잖아 근데 내 무당의 점사를 봤을 때에는 아버지하고의 그 마누라하고의 이별수는 들어오지를 않아요 응? 만약에 이별수가 들어왔다면 아버지는 간제와 소송이 분명히 껴서 정리가 돼야 된다는 소리가 들려 네 근데 이 엄마의 성품이 되게 차갑고 못됐어요 응? 감이에요 나밖에 모르는 성향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응? 그리고 어디서 질 그러니까 이만큼이라도 질 생각을 안 해요 응? 그걸 가지고 지금 날까지 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 상태에서 떨어져 살더라도 이별은 해주지 마시라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올해는 전혀 이별수 이별수 아버지한테는 5년 전에 이미 이별수는 들어와 있어 네 한 번 그렇게 서로가 좀 티어트 한 번 했었어요 응 그때 아마 했었으면 했었어야 돼 근데 그 이별수는 이미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별수는 없다는 거지 응? 왜냐 이들은 그냥 이렇게 그냥 이혼하지 말고 아들은 따로 그냥 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딸들은 아빠 엄마 편한 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니까 왜 이 말을 하냐면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의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같이 살 수는 없어요 네 같이는 절대로 살지는 못해 근데 내가 왜 이별을 하지 말라는 소리를 하냐면 아버지가 지금 이별을 하는 순간에 분명히 아버지는 거지 아닌 거지 인생을 분명히 살일 일이 있어 훗날에 점사를 봤을 때 후점사를 봤을 때 그러면 이 어머니한테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응? 좋은 일 시키는 거라고 근데 아버지가 성향이 강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그냥 낼름 만약에 뺏어 갔더라도 그거를 찾아올 수 있는 오기와 아집이 있더라면 상관이 없어 근데 아버지는 그렇지를 그렇게 마지막까지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응?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뺏기는 격이야 앉아서 응? 응 그러니까 그게 뺏겨서는 안 될 운이라고 아버지한테는. 뭔 말인지 알죠 알겠습니다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별을 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가 이별을 해 놓고 나면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있다 지금 그러셔 응 오케이. 말씀. الأ inst kanssa roz. rum.